이번 시간에 트위터 부트 스트라이프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우리말로는 구성요소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이 구성요소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의지를 시스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반적으로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구성요소라고 하고 이 컨트롤, C-O-N-T-R-O-L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트 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버튼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베이스 CS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버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아봤죠. 어떻게 생성하나요?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나 아니면 A태그 또는 Input의 타입으로 버튼인 그런 범 버튼류의 이 엘리먼트의 클래스네임으로 BTN이라고 하는 클래스네임을 주게 되면 그 엘리먼트가 버튼의 디자인으로 버튼의 모양으로 디자인된다는 걸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 배울 버튼 그룹은 이 버튼들을 연관되어 있는 버튼들끼리 배치를 해서 시각적으로 다른 버튼들과는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버튼 그룹입니다. 여기 보시면 left, middle, right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은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버튼들인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묶어두면 다른 버튼들과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일단 버튼 태그나 또는 A태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클래스네임으로 BTN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left, middle, right라고 하는 부분들이 버튼들이 이 버튼의 디자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로는 각각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버튼의 상태잖아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이것들을 하나로 묶고 싶다면 이 버튼들을 포괄하는 그 상위의 엘리먼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div 엘리먼트를 만들었고요. 클래스네임으로 BTN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주게 되면 이 BTN그룹이라는 클래스명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의 하위에 오는 버튼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시각적인 요소로 그룹핑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툴바 example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 툴바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줄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나열되는 것들을 보통 툴바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버튼 그룹이 됐건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그룹마다 한 줄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툴바 BTN툴바라는 걸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버튼 그룹들이 각각 세 줄을 갖게 되는 거죠. 1, 2, 3, 4 그리고 한 줄 띄우고 5, 6, 7 한 줄 띄우고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한 줄로 나열하려면 이 BTN그룹 즉 버튼 그룹을 감싸주는 BTN툴바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를 그 상위 엘리먼트로 랩핑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버튼들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클릭에 해당되는 그 버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션들이 실행이 되는 방식인데 이런 거 말고 이 클릭을 했을 때 그 버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다시 클릭하면 튀어나오고 뭐 하나를 클릭하면 다른 게 튀어나오고 이런 라디오 버튼 방식 또는 체크박스 버튼 방식 체크박스와 같은 기능을 버튼이 수행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컴포넌트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더 자바스크립트 닥스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 프리라고 하는 방식은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상태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처리가 될 때까지는 클릭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체크박스 방식은 이것들을 이렇게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토글되어 있는 거죠 라디오 버튼은 하나를 클릭하면 다른 게 튀어나오는데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버튼 드랍다운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튼 드랍다운 메뉴는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항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컴보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디자인, 이런 모양새를 갖게 된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버튼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크업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옆에 예제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예제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파일은 제가 만든 이 html 파일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btn-group이라고 해서 이 버튼 그룹을 생성을 했고요 그 안에 제일 먼저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버튼 태그는 클래스명이 btn이라서 이 버튼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drop-down-tog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지정해서 이 버튼이 이 drop-down에 사용되는 이 toggle 버튼이라는 사실을 이 bootstrap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data-toggle은 drop-down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 액션을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이 drop-down을 대표하는 버튼의 이름이 액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l이라고 하는 리스트 항목들을 나타내는 태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클래스네임으로 drop-down-menu라고 해서 이 ul로 감싸주고 있는 li에 있는 버튼들 즉, 여기서는 a죠 이런 버튼들이 각각 drop-down을 열었을 때 펼쳤을 때 이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버튼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클래스로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리고 각각 li가 들어오고 그 li에는 a 태그가 들어오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 label이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보셨던 이런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버튼 컴포넌트는 drop-down 방식인 경우에는 컴포넌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플러그인이기도 합니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jQuery 아니 jQuery가 아니죠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drop-down이라고 하는 형식의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인클루드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태그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bootstrap-dropdown.js 라고 하는 파일이 이 body 태그가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 jQuery 최신 버전이 이렇게 인클루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인클루드 해 주고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마크업을 해 줘야지만 아까 보셨던 drop-down 형식의 컴포넌트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drop-down 형식의 컴포넌트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의 사이즈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데요 btn large나 btn small 또는 btn mini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크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large 버튼이라는 것을 제가 선택해 보니까 버튼 옆에 class name으로 btn large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그만 버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button 태그에 class name으로 btn mini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drop-down 메뉴의 크기를 지정할 때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plit button drop-downs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위에 것과 비슷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action 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 옆에 또 다른 버튼이 하나 있고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drop-down이 돼서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것은 이 버튼 자체가 이 drop-down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버튼 자체가 클릭해서 어떤 operation이 실행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drop-down을 할 수 있는 버튼도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위쪽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이 이 button 태그를 사용을 하는데 이 button btn group element 하위 엘리먼트에 이 button이라고 하는 btn 이라는 class name을 가지고 있는 버튼을 그냥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toggle을 열고 닫는 버튼의 역할을 했던 것에 이 있었던 이 텍스트를 삭제하시면 자 이것과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split butt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튼의 역할과 또 drop-down을 열고 닫는 것의 역할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구분해 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size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의 size를 제공을 하고요 btn mini, btn small, btn large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size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drop-up menus라고 되어 있죠 보통 drop-down이라고 하는데 drop-up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drop-up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펼쳐졌을 때 그것이 아래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할 때는 이 btn group이라고 하는 class name 옆에 drop-up이라고 하는 class name을 추가해주면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알아서 이 버튼의 동작을 동작되는 방법을 이렇게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